우리 카리스마는 카리나는 우리 미시벌스에서 춤이 완료되는데요. 극단의 춤을 보여주는 멤버고요. 우리 카리나는 짧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춤을 보여 드릴까요? 준비됐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우리 제임은 카리나의 멋진 댄스 무대를 보내드리고 왔습니다. 출발! 3, 2, 3, 4, 4, 5, 6, 7, 1, 2, 3, 4, 5, 6, 6, 6, 8, 9, 10,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